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자인코리아장인닷컴 행여사사무소의 장만인 행여사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유학생 유치 30만명을 30만명을 2027년까지 완성을 하고 싶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정책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현재 우리 유학생들이 D2V자 가지고 있는 분들도 어학연수한 D4까지 포함한 것을 유학생으로 보고 있는데요. 30만명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는 유학생 유치정책 그거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선은 우리가 유학생들이 졸업한 다음에 어떤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공계에 위주로 되어 있는 현재의 비자 시스템을 개설해야 될 필요성도 반드시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당연히 특정활동 비자에 관련돼서도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총 4가지 정책 제안을 제가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또 나만 보지 말고 친구들에게도 좀 레퍼러를 좀 해서 친구분들도 이런 강의를 또 이민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들으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유학생을 위한 E7-1 비자의 대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로 출입국 교육의 필요성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유학생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한 16만 7천명 정도 되거든요. 네, 16만 7천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불법 체류, 불체자로 있는 유학생이 얼마가 되냐면 3만 6천명 정도 됩니다. 3만 6천명 정도 됩니다. 이제 그 얘기는 이 정도의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불체를 하고 있다. 다만 T2가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한 한 1만 명? 1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T4가 나머지 한 2만 6천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불체자가 만들어진 가장 근본적인 것들은 무엇이냐? 다만 이 모든 것들이 법무부나 출입국의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유학생에 관련돼서 출입국 교육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행해지고 있더라도 성적을 확인하는 그 단계에서 잠깐 듣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피부에 와닿지 않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불체자를 줄이고 이만한 혜택들이 많이 있고 한국에서 질서를 좀 배워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크게 저는 두 가지를 좀 요청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교양 과목으로 필수로 출입국 교육을 해야 된다. 출입국 관리법이 일반적이겠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유학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어떤 비자 처리 자격들이 있는지도 정말로 교양 필수 과목으로 출입국 교육이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된다. 어차피 이게 한국말로 하기 때문에 D4, 1으로 한국어를 배우신 분들도 교양 과목으로 충분히 들을만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경우 사회통화 프로그램 자체를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의 교양 과목으로 좀 넣어서 한 학기 정도 이수를 해도 충분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두 가지 정도의 제안을 넣습니다. 이게 이제 그 불체자를 좀 줄이는 그 방법들 중에 첫 번째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이고 불체자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40만 명이 넘는 40만 명이 넘는 이제 불법 체류자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불법 체류자가 있는 거가 지금 E9 비자이기 때문에 이 E9 비자 관련해서 E7-4로 대폭적으로 이제 인원을 늘려서 E9로 있는 불법 체류들을 낮추는 것처럼 그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출입국 교육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알고 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모르고 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했을 때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줄어든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인식시킬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출입국 교육에는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 안에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고 또는 이제 정규 과목으로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많은 외국인들을 이제 유입하는 30만 명을 유입하는 그 정책을 짜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는 기반적인 요소인 이런 출입국 교육들이 또 한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이분들이 자 D2 비자 D4로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또 D2로 갈 거니까요. 있는 사람들이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졸업을 하잖아요.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가 문제가 되는 게 그게 이제 할 수 있는 거가 E7 특정활동 비자입니다. 근데 이 특정활동 비자가 참 시한하게요. 2019년도인가요. 그때부터 GNI 80%로 갑자기 상향이 됩니다. 내국민 보호정책 때문에요. 이거는 실제로 누구나 봐도 외국인 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2019년도에 이제 정책이 역행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역행. 그래서 실제 이전에는 이제 최저임금 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E7 원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신청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고 또 어차피 나는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취직하지 못한다. 왜? 지금이 GNI 80%면 3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한 초임 이제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전문 인력 부분에 막히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GNI 80%로 이제 상향이 되어 있던 상황을 하향을 해서 원래로 돌아가자. 회귀하는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최저임금 이상으로 되돌려 놓는 필요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왜? 그 유학생들을 30만명으로 늘리려고 하는 경우는 당연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력들 그리고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학생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E7 원 비자에 관련돼서 소득에 대한 부분들도 정말 낮춰야 된다. 이와 더불어서 이와 더불어서 지금은 솔직히 공학계열 그러니까 이공계죠.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에게 정말로 혜택이 많이 주고 있어요. 뭐 E7S2 라든가 또 뭐 F2 7 또는 F7S 라든가 또 F0 영주권 5S 라든가 F5 뭐 16S 라든가 예 16S 라든가 이런 혜택이 굉장히 많은데 이공계를 제외한 유학생의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모든 공학계열의 모든 것을 포커스 맞추게 되면 모든 대한민국에선 이공계만 필요하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공학계열의 학생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게 이제 네거티브 네거티브 방식의 E7 원 비좌를 정말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들은 추후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간략하게 비유학생 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공학계열 비공학계열 이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인문사회 인문사회라든가 사회과학계열 예를 들어 유학생들에게도 취업을 정말 문을 열어야 된다. 그게 지금 두 번째 제가 설명했던 거 이게 이제 지은아의 80%가 아닌 최잼금 이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거티브 방식의 E7 원 비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솔직히 조금 더 나간다면 E7 2부터 E7 4까지 비자는 솔직히 저는 통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코드빌로 구분을 해가지고 솔직히 서율화 시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취업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거주 F2 영주 F5 귀화 내추럴라이제이션 으로 연계성을 좀 강화 이게 정말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지금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에도 수많은 정책들이 나왔어요. 수많은 정책들이 나왔는데 솔직히 저는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이 공개의 대학생들이 이제 나와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F2 7S 한 다음에 사회통합 3단계를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뭐 GNI 한배소득이 되면 3년이 있다가 F5 6S 일부잖아요. 영주권이 정말로 적거든요.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한 15만 명 정도 되나요? 영주권이 그중에서 순수한 외국인이 할 수 있는 F5 1 또 F5 4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자녀 그 다음에 F5 9 그 다음에 F5 11 또 F5 10 그 다음에 15 16 18 이런 부분 사람들이 정말로 적어요. 한국의 영주권을 받기는 정말로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게 실정인데 국내 대학 졸업자 그렇다면 이 공개뿐만 아니고 인문사회의 사회과학을 나온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조금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또 E9 비자 근로자들 요즘 유학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E7-4 비자 변경하고 나서 F2-7 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열어놔야 된다. 그 사람들도 한국에서 유학 활동을 하는 경우에 정말로 E7-4에서 지금 F2-7 비자로 변경할 수 없지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든가 이런 좀 구체적이고 좀 현실적인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나 큰 테두리로만 잡아놓고 솔직히 지금 현 상황이 그렇게 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좀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대적인 손질이 필요하고 손질을 하기 위해서는 E7-4 비자에 관련돼서 많은 부분들이 변경이 돼야 된다. 단순하게 D2 비자로 해서 유학생들을 많이 도입하는 게 뿐만 아니고 앞에서 제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조금 더 앞에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여기서 설명해드렸잖아요. 한 것처럼 정말로 많은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인원들이 한국에서 유학 활동을 한 다음에 해외로 가잖아요. 제가 정말로 2, 3년 전인가요? 국내에서 IT 박사를 받으신 분이 계신데 정책본부의 F5-15 정책에 해석하고 관할 출입국의 F5-15 정책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결국은 불허가 됐고 그분은 유럽에 갔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침의 통일화가 또 선행이 돼야 되는데 지침의 통일화 이게 지침이 각각 관할마다 달라버리면 이거는 뭐 정책을 세워놔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현실적인 지침이 있어야 되고 그 지침이 모든 출입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민청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민청 산하에 이런 지침을 통일화하고 또는 출입국 관할 출입국보다 상위기관으로서의 지침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크게 4가지 정도로 앞으로의 유학생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어떤 쪽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가야 될 것인가 얘기를 좀 해뒀거든요. 한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지침 그리고 롱텀 단기적인 안목만 가지고 가지 말고 긴 정책으로 이민정책이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8500명이 넘었고요. 또 동영상도 400개가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힘 주시는 그 부분들 제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정말로 힘에 힘을 주셔서 제가 정말로 좋은 정책들 또 좋은 제안들 또 정책들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큰 힘을 주시는 거는 뭐다? 구독이다. 오늘은 유학생 유치 30만명 2027년까지 진행이 될 건데 졸업 후에 출구 전략에 관련돼서 우리가 네 가지로 큰 카타고리로 정말로 유학생 유치와 더불어서 정책들을 꼼꼼하게 미리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상 비자인크래제공인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정마진 행정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